아 많이 높아 졌거든요 지금 지금 찾아보면 없죠 없습니다 땡겨 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 참 미치겠네 진짜 아 요기 요기 보이죠 굉장히 높아 졌어요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풀로 땡긴 거 거든요 요게 지금 풀로 땡긴 겁니다 굉장히 멀어졌어요 아까 전에 여기 산에 있었거든요 여기 산에 지금 풀로 영상 땡긴 거구요 여기는 원이 하나로 나오는 아 지금 두개로 보이죠 두개 아까도 풀로 땡긴 겁니다 분명히 두개요 아 지금은 하나네요 유관으로 봤을 때 하나입니다 근데 두개로 보였다가 위아래로 두개로 보였다가 지금은 양쪽으로 옆으로 벌어진 거 같은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 이건 정상적인 비행 이건 비행기가 아니에요 이건 KS 코인 상장이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 KS 코인 상장이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 QS 코인 상장이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 광장하네 KyS 겸다핫자 해라 국장이 업어졌ات 가bereich JEFF 앗다 갔다 해요 지금 제가 두 손으로 지금 벽에다가 기대고 가만히 있거든요. 가만히 있는데 조금씩은 말을 하니까 아까저보다 굉장히 작아졌죠. 점이 아까저나 굉장히 컸잖아요.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대로 떠 있어요. 떠 있으면서 그냥 참 희한하네. 이게 뭐 날아가는 거면 자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이 떨려가지고 아무튼 상장을 목전에다가 두고 별 희한한 걸 다 보네요.